어 이거보다 더 큰 박스도 있으려나? 아마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 자 장작 집어넣고 총 들고 가고 지도 들고 가고 건설하는거 들고 가고 돌 그리고 채집도구 아 무기는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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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가서 한번 저쪽에 방사능 시대 한번 들렸다 올게요 저긴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찔러 보고 올게요 어차피 죽어도 바로 앞이니까 오겠습니다 연다 야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자리 잡으면 괜찮은 것 같아 무슨 공방 같긴 한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바로 옆에 저 또 손 내네 오케이 자 저 방사능 시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아주 근데 여기는 쉽게 털릴 것 같아요 총 챙기네 총알 아 맞네 여섯발이면 충분합니다 여섯발로 승부모온다 여섯발로 승부모온다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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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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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들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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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있어 아 횟불 싸울래요? 쓰레기통 뭐에요 이거 뭐지? 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뭐에요 이거 뭐지? 앗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캔 자 이 상자 한번 확인해보고 아 돌 돌맹이? 아아 이건 아니잖아 돌맹이를 왜 열어나 그치 돌맹이를 열어놓는 이유가 뭐야 장롱이었기도 하고 아 맞네 장롱을 안달았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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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니 장롱을 안달았네요 맞네 장롱을 안만들었네 자 장롱만들러 갑시다 그러고보니 장롱을 안만들었네요 자자 여기는 공방이니까요 공방 자 장롱을 안만들었네 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장롱만드는걸 깜빡이였어요 자 여기서 장작 장롱만듭시다 왠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왠지 뭔가 좀 그가더라 뭔가 좀 피해더라 장롱이 없었네 자 장롱활성하고 죽을라나 사과 한번 먹어볼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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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병통신약 사과 여깄다 사과로 방사능을 이겨낸다 오케이 여기까지 장롱다드네 방금 무슨소리야 어떤소리야 아무소리도 안났데 어떤소리가 났다는겁니까 아무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 아 철수이빠 철수이빠 아니 뭔소리야 아무소리도 안났어 무슨소리입니까 아 난 못들었는데 아니 그게 뭔소리에요 아니 그게 뭔소리에요 아 또 뭔소리야 아무소리도 안났어 나 혼자 밖에 없는데 소리가 난리가 있나 아 아 아무소리도 안났어 아 아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방사능소리 방사능소리겠지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해외스톤 저 갔다 왔고 뭐 뭐 뭔 소리야 새소리야 새소리 아무 소리 아니야 새소리 아 소리나는건 새소리입니다 새소리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흔하디 흔한 새소리일 뿐 음 새소리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 그런거 없습니다 어 새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이라면 안들어 들고 되니까? 총만들어 가득 채워 들고 되니까? 이게 뭐하는지? 안주실꺼임? 다시 갔다왔대요? 어 화장실 갔다왔습니다 랜턴 어딨냐 랜턴 랜턴 어딨냐 랜턴? 아 뺐 로우 저금률 15개 오케이 프레디설이라고 뭔 뭔 쏘 또 뭔 또 뭔 소리입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십쇼 집 집 그래도 이정도면 한적한데 나쁘지 않은데 나는 총알도 있고 연료도 있고 랜턴을 만들어서 저기 좀 걸쳐놔야겠다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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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게 되나? 랜턴 랜턴 랜턴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랜턴 만들어 놓으면 화나니까 오케이 몇개 들지? 다섯개? 얼마 안되네 화난데? 랜턴 진짜 맑다 랜턴을 하나씩 만들어 놔야겠어 다음에 이제 다음 철조각으로 다음 철조각으로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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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을 좀더 구워야겠어요 그래 도끼 도구를 만들어야지 도끼하고 도끼하고 뭐 그런거 일단은 도끼부터 버려 이제 도끼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철갖고 아니 철 50개 안되네 철 도끼 하나 만들라켰는데 50개가?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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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또 철 도끼 하나 만들고 남은 잡템은 여기 좀 놔두고 갔다 오겠습니다 주변 좀 돌면서 필요한거 있으면 필요한거 좀 챙기고 갔다올게요 가자 라퓨타? 모르겠어요 라퓨타를 할까? 라퓨타처럼 막 공중요새를 지을까? 아니면 여기를 진짜 다 둘러갖고 개조할수도 있어 어차피 여기는 우리 내 밖에 없으니까 안전하거든요 아직까지 공방의 모습입니다 야 12000개 미친거 아니야? 와 폭풍인데 장원이 폭풍인데 아 러 x2 그렇군요 나물에 ninguna 야 역시 장오를 많이 주면 서브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주네 제곤데 야 자원봐 쏟아져 쏟어져 뭐야 이게 야 10만개씩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우와 오오아 오오오오! 으아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렌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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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갔나? 뭐야 나 안죽이고 갔어? 자원 다 들고 날랐네 헐 총이랑 자원 다 들고 왔네 채집되고 다 들고 왔네 어이가 없네 2만개씩 들어온다 야 약할 당했어 사람이 더 있네요 대박인데 자원만 쏴가지고 사라졌네 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긴 뭐 러스트에서 잘못한거 잘못한거는 무장을 안했는게 잘못한거죠 갑자기 근데 가 사라졌는데 뭐지 다음에 또 부탁한다고 채집되고 놔두고 간거야 죽일거자 빨리 커야겠다 신속하게 커야겠어 정말 이거 느껴보니까 신속하게 커야되 이거 진짜 뭐 진짜 어지간한 생각으로 하면은 바로 죽어 진짜 이거 신속하게 커야된다 십 와 십만까지 들어가네 이건 두배인데 두배 자 반 막 뭐야 8천씩 밖에 안 나라지네 집어넣어 됐어 와 약탈 잡아 여 근처에 약탈 돌아다니네 나무도 더 집어넣어야겠다 이거 풀로 돌려야겠다 풀로 풀로 돌려야겠어요 이야 참 인사가 인사가 아주 그냥 훌륭하네 할말이 없다 뭐야 이거 와이 프렌들리 프렌들리 저 미친 아 처리하여 준비 안됐는데 설마 내 집까지 탈라그러나 에이 참 어차피 저거 내 집은 못열거 아니야 내 집은 천사 잘은 못열거고 그러면 대충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야 러스트는 흔하디 흔한 일이지 아 진짜 두고보자 총만 생겨라 인자 바로 쏴죽인다 인자 자 10분은 없는거 같거든요 10분은 없는거 같은데 10분은 없는거 같은데 와 와 돌겄네 빨리빨리빨리빨리 뭐 하든지 빨리해야돼 지금 신속하게 열면 안되 열면 안되 아니아니야 이건 제 개인입니다 제철소 또 제철소 풀가동시켜야죠 쫙 따위가 제철소 만들겁니다 자아 일단은 여기를 뚫고 들어올 일은 없을거니까 아 절로 들어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기는 확인 안해봤데 어? 잠만 뭔소리지? 지금 뭔소리지? 천천히 건초돔이 건초돔이 맞습니다 자가 지금 뭐 중동인인가 뭐라카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뭐라살라살라거리는데 저는 뭔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게 뭔소리여? 아 총하고 이제 다 약탈당해서 갑자기 퍽치기 하더만 쓰러졌어 저거 뭐지? 캐나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 자 일단은 빨리 빨리 재련될때가 기다릴수 밖에 없네 할수있는게 그 밖에 없네 뭐 헤이야 난 닐 문을 열어줄생각이 없다니깐 자한테 문을 열어줄생각이 없네 나는 자한테 문을 열어줄생각이 없네 에이 계속 헤이 헤이거리는데 문을 열어줘마라 열어줘마라 열어주면 안되겠죠? 어? 당연한걸 물어봤네 열어주면 안되지 시 골로갈일있나 됐어 어 됐어 일단은 안전해요 일단은 안전해요 일단은 안전해요 아따 억소리 욕짓거리하네 외국인은 욕짓거리 밖에 안배웠나 막 헤이 뻑 헛소리하는데 열어줄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열어줄생각이 없어 됐어 자 나무나무나무나무 나무 한 만개씩 갖다여 급하다 절대 여기는 불이 꺼져서는 안돼 나무 한 만개씩 갖다 놔 나무 넣기로 가야되는데 전망은 지금 저 안에 있으면 안되는데 총돌고 갈까 쏴볼까 자 바다쪽에 있던거는 어 사라졌습니다 자 전망은 지금 문 딸라 그러거든요 고치는 법 없나? 로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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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노노노 로노노 요 아이템 개소리하고 있네 나온나 싸우자 야 총 들고 있네 AK거든요 한국인인가? 뭐지? 저 말투가 꼭 한국인인데 아주 그냥 와 씨 나를 죽이진 않거든요 지금 죽여라 죽일검이네 죽일검 죽여 또 일으키네 뭐야 저건 뭐지? 뭐야 사라졌어 사라졌어 야 뭐야? 사라졌어 뭐야 저게 뭐 뭐지? 관심이 필요한 친구인가 혹시? 그런거일수도 있어요 관심이 필요한 친구인가? 총 있는데 할건 없고 그냥 관심이 필요한 친구인가 저거? 뭐죠 저거?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거 뭐 개그를 한건가요? 뭐지? 그니까 친구가 없어서 그니까 심심해서 그냥 그러는건가? 아니 내한테 대체 뭘 바라는거야 저건 아니 물건 돌려주는게 아니라 문 열자마자 자가 팼단 말이에요 문 열자마자 총두고 살려들더만 어허 뭘 뭘 돌려줘요 대체 문 열자마자 총두고 살려들더만 크흑 그리고 막탄은 안쳐 웃긴 놈이 막탄은 안치네 뭐하는 친구지 이건 진짜 아따 육수로 의문인 놈들이 많네 내가 먼저 폈다고? 아아 맞네 흐흐흐흐흐 아 내가 먼저 이제 고깨기로 팼려고 하자 이제 왓따라 운영자에요? 자 왜이래 자 뭐해요? 발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던데? 발음이 그니까 뭔가 그니까 외국인이 아니야 아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외국인은 미국인 얘기하는거죠 발음이 뭐가 아니야 뭐지?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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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 이상한데?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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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저런 짓거리를 이해를 못하겠거든 저는 왜지? 왜 저런 수리할때기 없는 짓을 하는데 힘들게 아 내가 이행 능력이 딸리는거에요 자가 이상한거에요 초딩이야? 초딩인가? 스읍 그런건가? 아 일단 받았으니 자원자태고 뭐냐 채집이나 하러 가죠 어 집안에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빨리 이거 뭐냐 강화해야지 어 앞에 나무 많으니까 싹 다 채집하러 가죠 아 여기 저친구 진짜 뭐지? 이 서버에 GU 극클레이 열 번에 틀렸다고요? 이 서버 계신가요? 저는 이상한 서버에 있는데 화면이요? 지금 좀 맞아서 그래요 죽다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어 체력이 33밖에 없죠 어 죽다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말 안내용 세따따따따 킵브레이크 뭔소리야 저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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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고네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나무나 들고 가죠 세 번 죽다 사셨어요 정말 망탄 안치더라고 날 죽일 생각이 없던가본데 친구를 맺을걸 그랬나 아주 그냥 어 그냥 친구를 맺을걸 그랬나 괜히 괜히 잡으라 그랬나 고네님 뭐냐 그 되지않나요? 어 레벨이 되지않나? 어 레벨이 되지않나? 언제든지 언제든지 일단은 그 우리 카페 레이더콜이라고 아시죠? 어 그거 까세요 어 레이더콜을 까시는게 편할거에요 16.. 16만을 줘? 와우 레이더콜 까시고 중간에 오류 한번 날텐데 그거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어? 레벨이 열팬 풀렸네 난 또 레이더 고수하기 나는 또 그건줄 알았어 그거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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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인줄 알았어 자 열심히 열심히 나무를 뱀다 나무를 뱀다 자 같은 서버에서 하죠 어 저 두명 이거 tp 되나? tp 되려나 모르겠네 tp가 되려나 외국 서버거든요 짱깨 서버인데 tp tpr tpr 아 tpr 하고 이제 이거 치면 되는구나 오케이 되네 아 되네 되네 누가 가는거지 근데 셧채팅 자 아가씨요 하네 부럽구만요 거미님 우리 패밀리 가입하는거 안 어려운데 카페만 가입하고 이제 시간되고 이제 시간되고 등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열심히 나무를 저기게 패겠습니다 일단 여근처를 이게 겹치게 되나 겹치게 되네 겹치게 되네 이거 오 이 섭 좋다 서버 렉이 좀 있긴 한데 겹치게 되니 좀 좋네 이것도 겹치지네 오 런스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는 여기는 철조마 쫙 두르고 쫙 두르고 쫙 두르고 야 근데 가 돌려준다는 가도 좀 웃긴 놈이야 들고 가면 들고 갈 것이지 뭐 궤도키드에요 지가 돌려주게 어 양민건 안 들고 갑니까 홍길동이여 지가 먼저 선제공격 해놓고는 아 내가 아까 프렌들리라고 그래갖고 자가 돌려주는건가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프렌들리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때문에 카나가 그것때문에 칼일수도 있겠다 아 가능하면 진짜 친구를 하려고 그랬라 캤는데 내가 죽이려고 드려갖고 놀래가 아야야 놀래가 이제 그 칸거구나 아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일 첫번째 체덕 그 돌캘때 있잖아요 자가 먼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프렌들리 뭐 어쩌쩌 얘기를 했어요 그것때문에 칼한거야 아 그사람 한국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이 여기 왜있어 신문조사했어 우리 매니저는 참 철저해요 어 갑자기 또 신문조사를 해오네 어 억수로 철저하긴 합니다 어 갑자기 신문조사잼 한국인이라고 아 그래요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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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 참 우리 매니저들 웃겨 웃겨 딱히 한 말이 없는데 갑자기 신문조사잼 개인 본조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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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를 엎자 여기를 덮자 여기를 막 한가지로 여기를 덮어버리고 이걸 잊질 못해서 좀 불편하긴 하네 암마당은 뭐 이렇게 대충 넓히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니까 차라리 그냥 물로 옮길까 차라리 그니까 물로 옮겨버리는 것도 괜찮겠는데 여긴 오래 걸려 뭐든지 할라면은 어 좀 오래 걸리네 여기는 아까처럼 그 물 있는데로 갈까 그거 괜찮던데 에이 비어 에이 비어 에이 비어 에이 비어 아이템 기브유 아이템 기브유 에이 히어 바이 에이 권 고 바이 땡큐 한국인인데 아이템 기브유 욕하는거 보니까 바이바이 한국인인데 뭐지 아이템 기브유 욕하는거 한국인 아니에요? 한국인이잖아 아니 내가 귀가 네가 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저건 저건 한국인 밖에 나올 수 없는 발음이야 한국인이잖아 아이템 기브유가 뭐야 아이템은 우리나라밖에 안써요 저런 말은 어이가 없네 비엠 패밀리 인사 말이요 하이 비엠 안녕 비엠 안녕 비엠 끝 아주 간단하지요 그래도 그리스건 좋네요 어 총을 주네요 뭐 뻑유고 뭐 쫙하는건 모르겠는데 총을 주네요 어 주면 또 고맙게 써야지 어 어쩌겠습니까 준다는데 준다는데 또 어떻겠습니까 또 잘 써야죠 하이 비엠 하이 비엠 짱 아니 짱기 한국인이라니까 아이템이란 말을 중국인이 쓸리가 없잖아요 아이템이라는데 어 아이템이라는데 어 아이템이라는데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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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하면 한국인이였잖아 아이씨 모르겠네 이거 제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 왜 그런 쓸데없고 귀찮은 짓을 하는거지 어 그 외국인들 아이템이라 안한다니까 제가 외국인 친구가 있어서 그래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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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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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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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하이 잠시야 궁금하게 생겼거든요 어? 어디 한국인이제 네 한국인인데요 아유 반갑습니다 왜요 아유 반갑습니다 혼자서 아세요 예? 혼자서 아세요 솜사탕이요? 아니 혼자서 아니요 네 혼자서 삽니다 그냥 서버가 좀 이끼리끼리 혼자서 사볼라고 예 수고하세요 그렇군요 예 수고하세요 뭐이죠 충분히 저거 뭐지 어 참 웃겨가 내가 할 말이 없다 아 내가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아이고 저 프레디 또 오시는구만 이 미친 프레디 저거 또 했고 뭐야 뭐야 방어 뭣으래 이거 비행기인가 비행기인가 뭐 뭔소리 아 전기톱 있어요? 이 게임에 전기톱 있어? 뭐야 뭐야 미친 에어드라운은 아닌거 같은데 에어드라운은 아닌거 같거든요 뭔소리지 아 내가 소리를 올려놔서 아아아아 그 화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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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아까 소리를 올려놨잖아요 그 얘기 듣는다고 화로소리 에이 실망 깜짝이야 이씨 화로소리 화로소리요 여러분 진정해요 화로 아 지난 우리 서버였어요 지금? 네덕님 지금 우리 소리 우리 서버였어? 아니잖아 서버가 틀리다니까 나 서버 옮겼어요 어 서버를 옮겼어 아 우리 서버였다고? 뭐여건 이쪽으로 왜 넘어왔어? 아 우리 이제 뭐냐 카페로 이제 그 시참인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어 프라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페를 이제 그 가입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래서 메이드맨을 다시면은 이제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요즘 그냥 너무 거져먹을라 하는 사람들 많아갖고 어 그래서 이제 어쩔수 없는 조치입니다 어 저 거져먹을라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구요 어 그래서 어쩔수 없이 어 그런 조치를 좀 취했죠 자 여긴 일단은 건설해놓고 여기다 입구를 하나 달아놓을까? 오 겹칠 수 있네? 오오 그냥 나오면 어떻게 들어오나요? 여기가 입구 택 그쵸 여기가 입구입니다 저거가 입구라서 어 뭐 나가고 들어오는거는 쉬워요 여기는 그니까 영지 아닌거죠 기지 아닌거지 성으로 다 둘러버리고 싶은데 어 일단 그거는 지금 안되니까 일단은 어 일단 철조막으로 급히 차놨습니다 일단은 어 다른거는 딱히 못하겠고 일단 철조막으로 급히 차놓긴 했어요 자 됐고 아래쪽 다 업그레이드 했고 가입을 하고 뭐했는데 카페 가입을 하고 이제 등업을 하시면 되요 어 카페 등업 어 아주 쉽지요 됐고 여기를 막누를 좀 올려볼까 여기를 막누를 좀 올려볼까 여기를 어 이런식으로 올리는거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올려서 아니야 이거는 좀 불편하고 이게 차라리 나더라고 이게 차라리 나더라고 자 그리고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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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장 이 천장 천장을 쌓고 됐어 오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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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똑똑한 생각 하나 하셨네요 어 한건 하셨어 자 그리고 이제 문도 달아주고요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오케이 어 훌륭한 생각입니다 유미 막누라 오 괜찮네 이 상태에서 이제 2층 3층 올려갖고 여기만 이제 내이 아 여기만 이제 쫙 올려야겠다 이거 겹치기 설치기 설치기 설치 이거 겹치기 설치 안되죠 겹치기 설치가 안되더라고 자 이런식으로 유미망로를 쫙 올리겠다 쇼군이 되고있어 유미는 뭐여 화살탑을 짓자는거지 저분의견은 화살탑을 짓자는거여 자 이런식으로 아 여기는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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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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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일본식 성을 지어보는거지 마크하고있어 난 지금 마크 크리에이티브 모두 하고있어요 화살구멍을 만드는거지 어차피 10번 한방에 무너질것을 하지만 만든다는데 의미가있죠 원래 선같은거는 10번 맞으면 다 무너집니다 의미가 전혀없어요 하지만 만든다는데 의미가있어요 그냥 만드는거에요 없는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만드는겁니다 자 유미망로를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층 어 여기는 여기는 그게있어야되는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있어야되는데 오케이 자 만들어졌구요 이거있으니까 이제 천장을 덮을수있겠지 와르르르르 아까 아니 아까 그 샷건 손해가 그냥 한국인이더라구요 그냥 그냥 그래갖고 한국인이요가니까 예액하고 혼자 하세요 저 혼자 묻더라구요 혼자는 예액하니까 그래서 수고하래요 그냥 끝 수고하래요 끝입니다 그 후로 그 후로는 나타나지않고있어요 그저 그저 그냥 수고하랍니다 그게 끝이였어요 와르르메이션 와르르메이션 이라니 뭔소리야 그게 와르르메이션 이라니 힘들게 짓고있는데 와르르메이션 그게 뭔소리입니까 소환술 와르르메이션 와르르메이션 이라니 그게 뭔소리여기에 짓는사람에 대한 어 성의가 없구만 어 성의가 없구만 자 일단 그 다음에 올라갈 문은 저쪽으로 딱 지워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네 개를 박아주고 어 여기 또 무너진다 어 잠시만 잠시만요 야 잠시만 안보이게 좀 차바 어 잠시만 이러면 안되는데 잠시만요 이러면 안되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큰집이요 큰집 털렸습니다 큰집 털려서 멀리멀리 도망왔어요 도망왔습니다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이거 짓다가 안되면 또 또 갈거야 또 해변까지 집찍으로 갈거야 됐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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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되겠지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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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옮길거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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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놀랬잖아 와우스 잘 떼기 없이 깜짝 놀라게 만드는건데 소환술 빵! 그렇지 써버리기 약간 재밌어 3개 막 모아갖고 완성되마 짜자자작 지어주고 돌벽으로 3층까지 싸웠습니다 이제 좀 쓸만한 유미 막루가 된것 같네요 아주 그냥 유미아 사과를 박아놔야겠어 슬슬 또 약먹을때인가 슬슬 또 약먹을때가 된것 같네 지금 저 기침 나는거 보니까 슬슬 또 약먹을때가 된것 같네요 자 막루를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막루를 이런식으로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약먹을때가 슬슬 된것 같은데 밥은 먹고 약을 먹어야되니 자 만들어져라! 쿵! 그렇지 유미 사무라이 이 양반들 쇼곤톨터에 너무 노출됐어 안클났어 이거 중독자야 중독자 심각합니다 아주 그냥 자 아주 이거 돌로 다 박아놓고 이쯤에서 이제 감시타의 명모인 이제 화살구멍을 만들어놓고 화살구멍 화살구멍을 만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화살 이렇게 오오 하하 하루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같은 경우요? 뭐지? 야... 뭔 개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서졌냐?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봐! 이게 없어! 이거! 이거! 이게 설치가 안돼! 그래서 부러진거야! 망했어! 아 여기? 잠만... 살아나나? 어? 이거 설치되네? 여기 지금 이게 그니까 무게를 못버티고 지금... 부서진거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3층에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대! 이 막대가 여기... 왜 설치가 안되는건데? 설치가 안되가 지금 부러진거군요? 아... 미치겠네? 왜 저거 설치가 안되는거지? 이래서 기반사업을 제대로 해야돼 중간에 돈 날라먹고 부실사업하면 안돼요 큰일났네 이거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이거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되나? 아니잖아... 이러면 안돼... 안되 망했어 이거는... 조져서... 아 그렇지...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되지? 망했거든요 지금? 해변가로 갈까 그냥? 해변가로 가버려? 해변가로 갈까? 여기 버려보고 해변가로 갈까? 더 늦기전에? 더 늦기전에 사라지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 어... 아깝다고? 아깝다고 이게? 근데 여기가 지금 건설이 안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됐으! 됐으! 어쩔수 없지 이거는! 이걸 어쩔수 없지! 나중해를 위해요! 어쩔수 없지요? 어... 이렇게 하도록 하죠! 관제탑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으! 이 정도면 되잖아! 만족해요! 완벽한건 없어! 자... 스톤! 스톤! 업그레이드 스톤! 업그레이드 스톤! 됐으! 오우! 음... 나쁘지 않네요! 근데 배가 고파요! 어... 문제는 배가... 제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파! 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으으... 배고픔만 빼면 완벽한데... 으으... 또 무너죠! 또 무너죠! 부실... 부실공사에... 기초가 되고있어 지금! 심각하네!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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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뿌려! 다 뿌려! 신기하다! 이건 뭐 건축이 어떻게... 어떻게 개판이 될 수 있지? 답이 없거든요! 지금! 기다려봐요! 볶음밥을 좀 먹어요! 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르르메이션 배가 고파갖고 여러분 밥먹으면서 해도 되겠죠? 배가 고파갖고 부엌에 있던 오므라이스를 오므라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배고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에 케찹이 없네 그냥 볶음밥으로 먹지 뭐 음 음 아 좋아 힘을 내서 버려 여기 안해 안 지을래 다른 데 갈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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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여긴 자살해 자살 망했어 여긴 여기 망했습니다 해변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로 간다 오므라이스 으으으으으 빨리 먹어 임마 죽어 임마 왜 안죽어졌이잍 러우스 구매데 저도 판매가능한가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죽어라 빨리 안죽어어 사락씨 감사합니다 여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수가 없음 갈수가 없음 자자자 이거 버려버리고,crypt 버리고요 다른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응! 새로운집이구만 뭐에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이야 찌리네 최고네 벌려 벌려 여기 만족스러운데 여기 어때요 자자자자 일단 힛 아이 채팅 까놨지 자 힛 힛 X S N H 갔나 안돼요 뭐 안주는거에요? 힛 왜 안주는거에요? 힛 장비를 얻었구요 페이퍼 1장 그리고 도면 1장 그리고 망치 1장 망치 1장 해서 집을 짓도록 하죠 여기 괜찮네요 좋아좋아좋아 부둣가가 훌륭해 방송 방송 에잇고있어 개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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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건물짓기가 너무 커 미쳐뿌리겠구만 호스로 가자 안되겠다 또 호스로 가자 여긴 너무 깊어 호스로 가자 사과 맛있는 사과 먹으면서 갑시다 바다 한가운데 집을 짓자고 무슨 뭐냐 원유시추 짓습니까? 아 괜찮은데 원유시추라 괜찮은데 나쁘지않아 약쟁이라면은 한번쯤은 도전할만한 과제네요 좋아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자 바다 한가운데에 원유시추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 또라이 같은 짓이니까 쉽겠지만 그래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시추 가도록 하죠 음 음 아마 짓는데 하루종일 걸릴거에요 음 음 오케이 아마 여기부터 엄청 엄청 고생할텐데 가보자 바다도 이제 좀 평평한데가 있을거야 바다도 이제 좀 평평한데가 있을거야 거의 돌리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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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맵 끝이 아닌가? 잠시만요 저거 맵 끝 아닌가? 잠시만요 맵이 끝인거 같은데 딱 저 선이 있는데 저거 맵 끝이 아니야? 자 인마 헐 자 여기다 지어야지 저거 빨리 좀 내려가자 오케이 자 이제 하나만 더 올린거겠네 완벽하구요 진짜 쳐짓고 있네 비쳤나봐 진짜 짓게될줄이야 아 진짜 짓게될줄이야 아 벨도 수영이요 할수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끌어올렸죠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되는데 산성은 3인데 이런거 한 몇백개는 들고 올라가야될거아냐 왓더빡 그니까 이런거를 몇개는 들고와야될거아냐 와 또 들어가야돼 이거 미쳤다 수영도구 들고와 아까 그거 대충 견적을 보면은 이렇거든요 이거를 다 들고 올라가야되네 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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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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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죽는다 임마 어 떼었어 잡았다 올 chewing 나 올라갈뻔해 자 침대 깔고 진짜 미친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오케 사과가살렸어 사과가살렸어 자 자 미친공사 이걸 진짜 다 지워놓으면은 뺏기면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옷 좀 말릴게요. 어? 벗어! 옷을 벗어 댕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좀 타야돼. 그런가? 무의미한가? 솔직히 무의미하긴 해. 여기 지어봐야 사람도 많이 안오는데. 솔직히 인정. 지어봐야 뭐하겠어 이거. 이거 프렌드로 같이 쓸 수 있네. 솔직히 이거 지어봐야 뭐하겠어. 라퓨타? 공중선 라퓨타라. 라퓨타라. 그런 진짜 좀 많이 시도를 해봐야겠는데. 라퓨타라. 음. 라퓨타라 라퓨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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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퓨타. 일단 제 흙이지면 좀 멀리 여기로 가야돼 철회장이요 철회장은 뭐야 여기말고 다른데에서 토장빙이 났거든요 차라리 호수같은데 차라리 호수가 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외장을 철로 아 그럴까 평지에 성하나 지워보는거도 재미있긴하겠다 평지에 성 지워놓고 재밌긴하겠다 평지에 성 좀 놓는거지 아니 일단 화면이 mostly 요기 좀 평지라도 괜찮은데 사격연습장인데 엘리베이터 하는거 봤는데 어떻게돼요? 총알이 무의미하다 영 무의미해 이거? 잠시만 이건 어때요? 저거라 아까 저기 올라갈때 진짜 개고생했었죠 뭐야 이거? 오 오 멋진데 아까 물에서 지은것처럼 방사능 없어요 여기는 방사능 없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인가? 여기가 엘리베이터인가? 저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저게? 아 어? 뭐야? 와아 잘 날으는데? 아 진짜 쪄구 오오 잘 날으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 아 설산위에 잡을까? 집을 그니까 설산위에 한번 잡을까? 설산은 추워하고 잘 안오잖아 사람들이 그게 괜찮은데 설산이라 얼음왕국을 짓는거지 오오 얼음왕국을 짓는거지 음 겨울왕국 그렇죠 겨울왕국 짓는거지 날프진왕국인거 같은데 문도빈산 얼음왕국 괜찮은데? 물기 배치기 해준여준어욕국 나오네 만들기 잡았다 그러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기에 desapare 하다 마시는거 멈쇄 멈쇄 비엠공급 비엠공주가 살고있다고 미쳤습니까 공주라니 뭐해볼까 저거 뭐야 저 마법탑은 여기가 스카이림인줄 아나 저 마법쟁이들은 뭐야 아니 저 미친 양반들이 여기가 스카이림인줄 아나 뭘 지워놓은거야 뭐해 이거 뭐하니 타벼 5달러 미쳤어 자 일단 약좀 먹겠습니다 지금 점심인가 아 저녁이구나 아 약이 그렇게 많아 마약먹는거 아니에요 어 기침약먹는겁니다 혹시나 또 마약먹는다 할까봐 마약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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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먹네 아 불을 켜요 불을 지배한다 미쳤다 바다에요 바다는 가봤는데 건설할때가 안되더라구요 도저히 건설할 각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저거 살려두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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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운 비에 자비롭잖아 생명을 지키기위해서 손에 침 묻히고 불을 붙이는거야 생명을 소중히 합시다 여기 딱 각이다 딱 여기 각이다 딱! 딱! 짓기좋아 근데 저 상대편이 저게 있어서 좀 그런데 엔터로봄 엔터로봄 어디다 지지 아 이거 빨리 정해야되니 또 밤올텐데 이게 맵이 정해져있나요? 대지는 이제 찾아오기가 힘들어 호수까 아까 그 호수까가 대박이었는데 호수까가 없네요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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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우라고? 아 맵이 정해져있어요? 아 그래요 랜덤인줄 알았는데 또 섬나라 이야기야 액 이리 같이하라고? 음 그래요 일단 생각만하고있으 이 좀 높은 위치로 가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야 괜찮은 지역은 다.. 차지하고있네 일단은 설사는 아닌 것 같고 호스! 그래 호스가 좋을 것 같아 저것도 뭐야? 왓 더 퍽? 뭐 이거? 오! 뭐야? 뭐지? 아 핑이 너무 구려서 아 AK-47 맞았네 뭔 놈의 AK-47이 샷건으로 날라와 뭔 놈의 AK-47이 샷건으로 날라와 말도 안된다 또 바다야 이거는 좀 그거한데? 문제가 있는데 허위가 없네 강물을 거스러 가자고 아 맞네 그러면은 이제 호스가 있겠지? 그럼 그 호스에서 정착하자고 아 따야야야 호스 물 빠지면 안되지 아야야야야야야 됐어 야 진짜 이거 성지찾기가 장난아니네 아 그래요? 아 여기 서브가 초기화도 자자 그럼 올레서브로 돌아갈까? 아 또 여기야? 쌍! 올레서브 갑시다 자 올레서브 가지요 올레서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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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쌔 아 뭐야 이 서브 다 하고 있는데? 아이 또 이 서브 또 빼긴 또 그렇다 이 서브 다 하고 있대 아이 또 빼긴 그렇다 에이 다른 멤버분들이 또 계셔갖고 강하자 200배입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